시끄럽군요. 조용하게 만들어드리죠. 사라져. 이 결이는 겨우 이 정도냐? 좋지! 지드렸어? 가볼까? 아멘! 아, 이 똥 났어, 자식들아. 꿈쇄처럼 부서져라. 무지한 자리. 불찐! 지미, 곧 대사다. 과, 신랑, 입절! 지미, 곧 대사다. 잠시 프레임 밖으로 나가주시죠. 좀 거칠 거예요. 웨딩마치, 울려주세요. 저희 앞길에 걸림돌은 없어요, 사장님. 날아라, 레일리! 정화 대신! 날려버릴게! 어리, 맛좀 봐라! 아네모네, 어어어치! 꺼두고. 어이쿠! 선물입니다. 옳지. 울지 않았으니 선물을 줘야겠네. 하! 나쁜 아이는 사절이야! 불찬로를 줘야겠지! 헛!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정신 번쩍 뜰 겁니다. 이수연, 출격합니다. 관리북의 에이스가 어떤 존재인지 똑똑히 알려주지! 아... 허리야...